해녀를 머지않은 미래엔 제주바다가 아니라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주지역에서 활동하는 해녀의 수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해녀를 지원하는 정책을 살펴보면 어떤 해녀복하고 잠수장비를 지원하고 해녀수당을 지급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 정책만 봤을 때는 마치 해녀를 어떤 사람이나 그런 게 아닌 콘텐츠로 소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 부분입니다. 오보 받아쓰기입니다. 언론 얘기해요? 이게 지난주에 1년 전에 사건을 최근에 일어난 일로 잘못 쓴 보도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게 문제는 같은 내용의 기사가 오보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수십 건이 보도됐고 대형 언론 매체에서도 이 잘못된 기사가 판박이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 최소한의 확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아서 이런 게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니냐. 업계용으로 우라카이라고 하는데 그걸 그냥 했구나. 확인을 안 하고. 그렇습니다. 박물관 속 해녀입니다. 해녀라고 하면 아주 제주가 자연스럽게 따라붙을 정도로 어떤 해녀 자체가 제주의 대표적인 상징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 해녀를 머지않은 미래엔 제주 바다가 아니라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주 바다에서 해녀가 곧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해녀의 수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제주도의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970년대에는 해녀 수가 1만 4천 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런데 2000년에는 5,700여 명. 그리고 작년, 2023년이죠. 말 기준으로는 2,800여 명으로 3천 명이 채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젊은 층의 해녀가 극히 적다는 겁니다. 제주 해녀의 고령화는 농촌이나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이거는 지속 가능성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죠. 현재 해녀 2,839명 중에 30세 미만, 10대부터 20대까지는 단 3명에 불과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0.1%도 안 되는데요. 그리고 30대부터 40대까지가 93명인데요. 이게 전체의 3.3%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50세 이상이 90%를 넘게 차지한다는 말이네요. 네, 그렇죠. 제주 해녀가 탄생한 배경이라든가 조업의 어려움이라든가 지금 바뀌어가는 현실. 단순히 숫자로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문화적인 가치에 있어서는 정말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네스코 인류무용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죠. 네, 이게 그때 2016년도였네요. 그때 등재가 됐었는데 굉장히 좀 크게 뉴스가 됐었어요. 제주도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커다란 성과이기도 했고요. 신규 해녀를 좀 늘려갈 수 있는 뾰족한 방안 같은 건 있는 겁니까? 네, 안 그래도 지난 21일에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열린 해양수산국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이런 질의가 나왔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호영 제주도의원은 제주 해녀 인구 수가 3천 명 선이 붕괴됐다. 신규 해녀 양성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신규 해녀 양성 정책이 굉장히 좀 미흡하다는 걸 지적한 거죠. 해녀문화와 관련된 부서가 따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 해양수산국 산하에 해녀문화유산과가 따로 설치가 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김재훈 기자가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해녀를 양성하거나 직접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박물관, 아까 말씀하셨던 해녀박물관 관련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해녀문화홍보사업에 좀 치중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과에 18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중에 11명이 해녀박물관 운영관리 업무에 지금 투입되고 있고 나머지 7명도 담당하는 업무들을 살펴보니까 곧 지금 추진 중인 해녀의 전당 건립하는 문제라거나 아니면 해녀문화유산정책기획 조정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해녀 양성보다는 홍보라든가 기념할 수 있는 사업 쪽에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비용이나. 네네. 언뜻 봐도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자면 신규 해녀 유입을 늘리려면 젊은 층이 나도 해녀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 해녀라는 직업 이런 자체가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해녀라는 직업이 매력적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거죠. 적어도 해녀가 된다면 생계를 좀 걱정하지 않아도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수입이 있어야 되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내 자신이 보존할 가치가 높은 해녀문화를 이어나간다는 그런 자부심을 또 가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런데 해녀를 지원하는 정책을 살펴보면 어떤 해녀복하고 잠수장비를 좀 지원하고 해녀수당을 지급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정책만 봤을 때는 마치 해녀를 어떤 사람이나 그런 게 아닌 콘텐츠로 소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 부분입니다. 물론 박물관을 통해서 교육적인 가치도 알리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일단 해녀들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해녀문화가 만약에 보존할 가치가 높다고 인식이 되고 중요성을 인시한다면 이걸 유지해 나갈 사람들 해녀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 좀 있는데요. 막상 해녀가 된다고 했을 때 생계가 지금 막막한 상황이에요. 이게 저희 제주투데이에서 작년에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과 함께 공론화하기 위해서 좀 노력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기후위기 그리고 환경오염 때문에 지금 바다 생계가 많이 좀 망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해녀분들이 채취할 해산물이 사라지고 있는 게 현재 제주바다의 현실입니다. 막상 해녀가 돼서 들어갔는데 예전처럼 해산물이 나지는 않고 그럼 수입도 막막한데 여기다 더 들어가라고 하는 얘기가 맞느냐. 바다 생태계를 먼저 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게 좀 근본적인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바다도 그렇고 생태계를 되살리고 좀 보존하는 사업이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좀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제주도가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느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는 좀 긍정적인 답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쪽에 좀 방점을 찍고 초점을 맞춰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오보 받아쓰기입니다. 언론 얘기해요? 너무 직접적인가요? 오보. 오보 많죠. 오보 있는데 그걸 받아쓰기를 했다. 풀어주시죠. 이게 지난주에 1년 전에 사건을 최근에 일어난 일로 잘못 쓴 보도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게 문제는 같은 내용의 기사가 오보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수십 건이 보도됐고 그중에서는 소위 우리가 메이저 언론이라고 부르는 그런 대형 언론 매체에서도 이 잘못된 기사가 판박이로 나왔다는 겁니다. 아이고 불편의 주전에 왔네. 언론 구조. 어떤 기사였습니까? 이게 포털 메인에서도 노출됐던 기사라서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이 기사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 해당 사건은 작년 1월 제주도 내의 한 체험형 동물원을 방문했던 한 어린아이가 토끼 거기서 기르는 토끼에게 손가락을 물려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해당 동물원의 대처가 좀 불충분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도 이거 포털에서 뉴스를 봤던 것 같은데요. 네. 장시간 걸려 있었거든요. 메인에. 이게 당시에 작년에 kbs 제주 기자가 이 사건을 보도를 했고요. 해당 동물원은 현재 폐업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1년도 넘게 지났잖아요. 그런데 다시 마치 최근에 일어난 사고처럼 기사가 보도가 된 겁니다. 내용이 뭡니까? 이거 원래는 있긴 있었던 사고인데. 네. 1년 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이 뉴스가 나왔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사건인 것처럼 나왔다는 거예요? 네. 지난달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나온 거예요. 그럼 뜬금없이 이런 기사가 나온 이유는 뭡니까? 이게 아마 최소한의 확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아서 이런 게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니냐. 이 문제를 취재한 아이엔피터 보도에 따르면 이 글의 출처인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봐도 글 작성일이 2023년 2월이라고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평년 2월. 네. 그런데 그 작성일조차 확인을 안 하고 이 기사를 보도를 한 거죠. 기자들이. 그래서 마치 지난 1월인 것처럼. 네. 그런데 기자님 말씀은 지금 소위 말하는 메이저 언론에. 뭐 요즘 언론사도 워낙 많으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메이저 언론이라는 곳들에서도 이걸 그대로 따라서. 네. 벗겨서. 그대로. 네. 썼다. 그 누구도 그 작성일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업계용으로 우라카이라고 하는데. 네. 그걸 그냥 했구나. 확인을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처음 확인한 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자가 날짜를 착각하고 오보를 썼을 거고. 이 과정에서 그 기자가 작성자 A 씨에게 직접 사실 확인을 했다거나 취재를 한 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만 보고 기사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처음에 발생을 했을 거고요. 또 그 기사를 확인한 또 다른 언론 매체 기자들도 추가 확인이나 취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쓰기를 하면서 같은 내용의 오보가 수십 건 나온 게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웃지 못할 상황인데. 지금 뭐 한국 사회에 언론 문제가 제기되는 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네. 하나 두 개도 아니고. 그 언론의 민낯이 표현됐던 한 단면이었다라고 아마 갖고 오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 원래 보도를 했던 kbs도 이거 해프닝 보도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해당이 작년 이 사고를 보도했던 kbs 제주 기자도 이 사실을 좀 보도를 했는데 몇몇 기자한테서 사실 확인을 하는 연락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자들은 적어도 이런 오보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오보가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적지 않은 수의 기사들이 여전히 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좀 생산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현실을 좀 보여주는 게 방증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일이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긴 한데 만약에 없었던 일을 누가 지어서 낸 거라고 하면은 또 이것도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했겠죠. 실제로 오늘 이 문제가 됐던 그 기사 제목들을 보면은 확인을 했는데 좀 경쟁적으로 좀 자극적으로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받았을 때 거기에 뭐 또 추가를 했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방송에서 언급하기도 좀 너무 어려울 정도로 너무 자극적으로 제목들을 달았더라고요. 이런 오보들이나 어떤 받아쓰기의 폐해는 그 악영향이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는데요. 가짜 뉴스들로 인해서 그 당사자들이 겪는 피해가 있을 거고 그리고 시민들이 시민들이 언론을 향해 가지는 그런 신뢰를 깎아내릴 것이고 또 그렇다면 시민들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한 어떤 판단이나 행동을 할 때 또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